부산의 한 식품 제조업체가 식약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 위반과 원재료 허위 표시 등 식품 제조업체의 비위생 실태가 총망라돼 있었습니다. 이 업체가 물어야 할 과태료만 2억 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단속에 걸린 방서구의 한 식품 제조업체. 공장한 벽면이 새까맣게 물들었습니다. 바닥에는 오물이 눌어붙었고 새까만 동물 변도 낮인굽니다. 이런 환경에서 식당에 납품할 양념과 각종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위반 사항도 다양합니다. 원재료를 54%만 써놓고 라벨에는 70% 들었다고 거짓 표기했는데, 실제 들어간 원료와 구분하기 위해 비밀 장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한 제품 28종, 55억 원어치가 시장에 팔려나갔습니다. 업체는 원료를 거짓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상품을 만들어 이를 내다 팔았습니다. 보관된 진액은 유통기한 한 달이 넘었고, 1년 넘은 재료들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 공업용 향료를 불법 제조에 파는 등 모두 7가지의 현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원료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부분들은 표시 광고법 위반이 되고요. 유통기간이 경과된 거를 원료로 사용한 것은 식품인생법 위반이 됩니다. 식약처는 적발 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1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